아버지 꿈은 매우 상징적이며 꿈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꿈 속에서 아버지는 권위, 보호, 지도자, 책임감 등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삶의 문제, 감정적 상태, 혹은 내면의 갈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버지 꿈을 꾸는 이유와 꿈의 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아버지 꿈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대개 가족 내에서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꿈 속에서 아버지가 등장하는 것은 현실에서 권위나 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리더십 역할, 가정 내에서의 책임감, 혹은 사회적 위치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이러한 책임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권위적인 인물과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때 아버지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보호자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꿈 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날 때,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보호받고 싶어하거나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나 외부의 위협이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더욱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함과 보호를 상징하며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찾고자 하는 내면의 갈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복잡하거나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꿈 속에서 아버지가 등장하여 내면의 갈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혹은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에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아버지는 내면의 지도자 역할을 하며 꿈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제거할 필요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꿈 속에서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꿈 속에서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심리적 성숙과 성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자아를 확립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꿈은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도전과 변화 그리고 내면의 성숙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아버지가 등장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 재정적 문제, 혹은 직장 내에서 겪는 어려움 등 실제로 아버지와 연관된 문제들이 꿈 속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의 갈등이 현실에서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거나 아버지의 건강이나 안부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경우 꿈 속에서 아버지가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무의식적인 경고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은 자신의 내면적인 목소리와의 소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내면의 지혜와 연결되려고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긍정적이라면 이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나타낼 수 있으며 대화가 부정적이거나 갈등적이라면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갈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는 꿈은 대개 자신이 책임감이나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현실에서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 자신이 부담을 느끼고 있거나 스스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이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내면의 압박감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꿈은 매우 감정적으로 강렬한 꿈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 느끼는 상실감이나 내면의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 이 꿈은 아직도 그 상실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실제로 살아계신 경우 이 꿈은 자신이 어떤 중요한 보호막을 잃었다고 느끼는 상황을 상징할 수 있으며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돕거나 보호하는 꿈은 현재 자신이 도움이나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하며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외부에 도전해 직면했을 때 이러한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자신이 지지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잃지 말라는 무의식적인 격려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싸우는 꿈은 내면에서 겪는 갈등이나 불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권위적인 인물과의 갈등을 겪고 있거나 스스로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한 도전과 마주하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이 현재 삶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갈등을 해결하려는 욕구를 반영하며 또한 자아 정체성의 확립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살해 일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르는 꿈을 꾼 대학생 한 대학생은 꿈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높은 산을 오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힘들었지만 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격려해주며 함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이 꿈은 대학생이 학업이나 인생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지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는 그가 내면적으로 더 큰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아버지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지지자임을 반영한 꿈입니다. 살해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꿈을 꾼 직장인 한 직장인은 꿈 속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매우 슬퍼했고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를 회상했습니다. 이 직장인은 실제로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나 꿈을 꾼 후 직장에서 큰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직장에서의 중요한 보호막을 잃었다고 느끼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아버지의 죽음이 상징적으로 그의 삶에서 중요한 상실감을 나타낸 사례입니다. 살해 삼아버지와 크게 싸우는 꿈을 꾼 한 남성 어느 남성은 꿈 속에서 아버지와 큰 소리로 싸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감정적으로 격해졌고 결국 화해하지 못한 채 꿈이 끝났습니다. 이 꿈을 꾼 후 그는 실제로 직장에서 상사와 큰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갈등은 그의 내면적인 권위에 대한 반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싸움은 그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권위적인 갈등과 맞물려 해석된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는 꿈은 권위적이지만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아버지의 상징적 개념에서 그 사람은 아버지처럼 의지하거나 따르는 인물을 상징한다. 돌아가신 아버지 손을 잡는 꿈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금은 보아를 안고 들어오는 꿈 뜻밖의 횡재를 얻어 운수대통하여 행운, 재물운이 올라갑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꾸지람하시는 꿈 앞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며 사업, 학업, 직장에서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서 무서웠던 꿈 하는 일마다 막힘이 생기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를 때리는 꿈 일이 어렵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오는 꿈 나를 도와주는 협조자가 나타나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며 마임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일을 계획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게 낡은 양복을 입히는 꿈 재산 상속 등의 이득이 생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게 아이를 안겨주는 꿈 태어날 아이가 장차 자라나서 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태몽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게 음식을 해주는 꿈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바쁘게 생활하게 됩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꿈 눈물을 살짝 흘렸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펑펑 울었다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돈을 주는 꿈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이 생기거나 연배가 높은 분에게 도움을 받거나 사업, 장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땅 위에 누워 있는 꿈 집안에 우환이 들거나 끝밖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는 꿈 한 번 성취한 일을 똑같이 다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문서에 도장 찍기 하는 꿈 본인의 일에서 성공하여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미소 짓는 꿈 재물운, 사업운이 좋아집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반갑게 웃어주는 꿈 앞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반지를 빼가는 꿈 소중한 자식을 갖게 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백발인 상태로 나타난 꿈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고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물을 갖고 나가는 꿈 보물을 현실로 전달하려는 뜻이므로 복권 구입을 추천하는 꿈이며 사업, 직장, 학업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부르는 꿈 현재 진행 중인 일을 잠시 멈추고 점검하거나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부활하는 꿈 예전에 놓쳤던 목표나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 모습으로 나타난 꿈 나의 신상에 변화가 생깁니다. 단, 아버지의 얼굴이 좋지 않다면 사고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선물 주는 꿈 연인 또는 부부 사이의 불화가 사라져 사이가 좋아지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소를 끌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꿈 현재 앓고 있는 병이 악화되거나 재물을 잃을 수 있고 임산부라면 유산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쓸쓸한 표정으로 나타난 꿈 현재의 인간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픈 꿈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안아주는 꿈 돌아가신 아버지와 포옹하는 꿈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과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모든 고민 걱정이 해결되는 꿈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꿈 가족 중 누군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단, 어린아이를 안고 나갔다면 가족 또는 지인 중 누군가와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열심히 농사짓는 꿈 아버지가 그리운 상태 또는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라는 의미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운전하는 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지르거나 후회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울고 있는 꿈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아버지의 맷자리를 살펴보길 권장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웃는 얼굴로 나타난 꿈 사업운, 재물운, 공부운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씁쓸하게 웃었다면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재물을 갖고 집에 들어오는 꿈 집안에 경사가 생기고 재물이 들어오고 자녀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곧 결혼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전화하는 꿈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 일을 진행하게 되며 조만간 귀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고 있는 꿈 주변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생기며 이로 인해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집안에 말을 타고 들어오는 꿈 집안에 재물이 생기고 생활이 여유로워진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오는 꿈 자신이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행운이 찾아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크게 웃는 꿈 크게 기뻐하는 꿈 가까운 시일 내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구박, 망신, 봉변을 당하게 되는 꿈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나오는 꿈 환하게 웃으시며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된다면 이는 곧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암시하는 꿈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도우며 배에 타는 꿈 직장에서 진급하거나 명예를 얻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동굴에서 만나는 꿈 과거의 일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는 꿈 반가운 소식을 접하거나 진행 중인 일이 잘 풀립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고 대성통곡하는 꿈 내가 계획한 일을 잘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재물을 얻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는 꿈 집안의 운기가 상승하여 진행 중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마음 먹는 대로 잘 풀립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우는 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 꿈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 되거나 돈과 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꿈 어떤 단체 또는 세력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진행 중인 일이 성공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절하는 꿈 계획했던 일들이 성사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수험생이라면, 합격, 직장이라면, 승진, 사업가라면 번창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고향에서 만나는 꿈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면 길몽입니다. 하지만 어둡고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면 흉몽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다투는 꿈 본인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대화하는 꿈 기분 좋게 대화했다면 사업운, 직장운, 시험운이 상승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며 특히 어떤 말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다면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대화하는 동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소원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목욕하는 꿈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상태가 나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생활하는 꿈 불의의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술을 마시는 꿈 자신이 간절하게 원했던 소원이 이뤄지거나 고민이 해결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악수하는 꿈 본인에게 맞는 일을 찾게 되며 열심히 일한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여행하는 꿈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계획이나 목표를 다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혹은 헤어졌던 연인과의 재회 혹은 멀어졌던 사람과 다시 친해지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자는 꿈 자신이 힘든 상황에 놓이거나 처지를 비관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는 꿈 식사 분위기가 좋았다면 사업이 크게 성공하고 번창하며 명성도 얻는 대길몽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나빴다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실수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을 보는 꿈 새 직업을 얻거나 학문적으로 새로운 성과를 얻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는 꿈 현재 진행 중인 일에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체가 다시 살아난 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시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계획한 일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며 인간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옷을 입는 꿈 부모님 또는 조상님의 은덕을 입어 이익을 얻게 됩니다. 부동산 또는 사업체 등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 중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아버지 장례식 꿈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삼촌, 외삼촌의 산소가 있는 꿈 인접회사와의 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협조자를 상징한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소식을 듣는 꿈 아버지에게 아주 좋은 일이 가득하다. 또한 소망을 이루게 된다. 아버지가 하는 일에 조력자 생기며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아버지가 낡은 양복을 자신에게 입히는 꿈 재산 상속이나 이득이 생길 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받는 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부고를 받거나 반대로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은 가정에서 벗어나 자립을 하는 것으로 해몽을 합니다. 또는 지금까지 본인에게 한계 지어졌던 상황이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여자가 이러한 꿈을 꾼다면 결혼이나 유학으로 집을 떠나는 것으로 해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소식을 듣는 꿈 사업이나 소원이 성취된 기회를 받지 않으면 현실적인 부고를 받는다. 아버지가 말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먹거리가 생기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기쁨이 있음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전보를 받은 꿈 소원이 성취됐다는 연락을 받거나 반대로 부고를 받게 된 아버지가 입던 낡은 양복을 입고 외출하는 꿈 오래전에 아버지가 입던 낡은 양복을 입고 외출하는 꿈은 유산 상속으로 사회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진다. 특히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 성공할 암시이다. 아버지가 큰 말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경사가 있고 부모님께 기쁜 일이 생긴다. 진급, 승진, 합격, 당선 등의 기론이다. 아버지나 남편의 윗니가 빠져있는 꿈 아버지나 남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김 아버지를 도우면서 배에 타는 꿈 직장이나 신분상의 영예로움 및 진급이 따르게 된다. 아버지에게 맞는 꿈 모든 일이 번창하게 되고 가정운이 매우 좋아지게 된다. 죽은 아버지가 화를 내는 꿈 화나신 얼굴로 나타나게 된다면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직장을 다니면 상사에게 꾸질함을 듣게 되며 남에게 불쾌함 또는 제압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의 꿈이다.